1, 2, 1, 2, 3, 4 어떤 인사가 괜찮을까 첨번쯤 상상해봤어 근데 오늘도 첨번하고 한 번 더 고민 중 맏상 네 옆에서 니 꽁꽁 말아버렸다 숨겨왔던 너의 맘 절번의 밤도 주지를 못 봤어 아 아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구요 소용돌이쳐 아직 없다고 쏟아진 내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요로 안 해줘서 내 맘에 비밀번호를 놀러 읽고 싶지만 너를 고민고민내도 좋은걸 어쩌리 거울 앞에선 새벽까지 난 슬픈 인사가 손을 들고 웃는 얼굴을 허고서 고개를 숙였다 아 아 아직도 아 아직도 준비가 안 됐나봐요 소용돌이쳐 아직 없다고 쏟아진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요로 안 해줘서 네 맘에 비밀번호를 놀러 읽고 싶지만 너를 고민고민내도 좋은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속이 월컷 뒤집히고 요즘 왔으면 눈치 챙겨야지 날 바라라구요 좋아한단 너를 좋아한다 좋아해 너를 많이 많이 좋아한단 말이야 벅차오르다 못해 내 맘이 뚝뚝 아려와 통번은 말 못해 너 지금 잘 들어봐 매일 고민하고 연습했던 말 좋아해